히히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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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12시 38분이고 11월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케이스를 어... 케이스를 그... 원래 케이스로 바꿨어요 오늘 이게... 제가 이거 이거 홍보물 이거 때문에 이거 제 사이트 홍보물 이거 때문에 어... 제가 이거를 원래 이거 쓰다가 원래 이 케이스 쓰다가 불투명한 거 안에 안에 이거 홍보물이 잘 보이도록 불투명한 케이스로 바꿨었잖아요 바꿨었는데 오늘 또 이 케이스로 바꿨습니다 이 케이스로 바꿨는데 이제 이게 조금 홍보물 이런 거는 불투명한 거 불투명한 그 케이스보다 덜 보이게 하죠 지금 약간 케이스가 어두워가지고 안에게 잘 안 보이게 되는데 불투명한 케이스보다 지금 저 장갑을 샀어요 장갑을 스마트 터치 장갑을 그래가지고 스마트 터치 장갑을 샀는데 장갑이 이게 엄청 미끄러워요 지금 장갑이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투명한 케이스 그거 쓰면은 미끄미끄러해가지고 아무래도 시위할 때 이렇게 서 있는데 서가지고 아이패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모르고 떨어뜨릴 염려가 아이패드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다 싶어가지고 조금 까끌까끌한 이게 촉감이 약간 꺼끌꺼끌하거든요 촉감이 꺼끌꺼끌한 예전 케이스로 바꿨습니다 새로 새로 원래대로 조금 아 이렇게 장갑끌때는 이렇게 이거 홍보물이 잘 안보이긴하지만은 원래 케이스로 바꿔야되겠어요 케이스가 엄청 미끄미끄러해 케이스가 아니라 장갑 자체가 엄청 미끄미끄러하더라구요 올라가지구 여기로 바꿔야되고 여기로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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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장갑 이거 얘기하면 좀 될 줄 알았는데 내용이 지금 지금 3분 몇초 지났고 2분 몇초 다 해서 끝났군요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말했는 장갑에 대한 내용이 올바르게 녹화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걸 한번 꺼야 되잖아요 지금 할말도 없거든요 지금 껐다가 확인해 보고 이야기 생기면 다시 켜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갑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장갑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일단 한번 꺼볼께요 한번 꺼볼께요 지금 시위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위하러 가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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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리로는 무슨 말을 할까 계속 생각 중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유튜브 하다보니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혼자 말 전혀 잘하는 사람. 혼자 말 전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 말 전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때까지 제가 그 사람들은 병자 환자 이런 쪽으로 생각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다보니까 병자가 아니라 천재 천재 천재네 천재 혼자 말하려고 해도 보통 사람은 안 나와요. 아무리 짠해도 혼자 말하시는 사람은 지금 생활이 천재 천재 천재인 것 같아요. 이거 해보니까 4분 동안 말했다. 4분 47초. 아침에 3분 했고 지금 4분 했고 오늘 7분이지. 이제 한 3분만 담아요. 이제 한 3분만 담아요. 아마 10분 정도. 제2분만 담아요. 쌓여서 60초. 진짜 혼자 말 종ий 잘하는 사람 유튜드가 하루 한시간도 더 하겠지? 천재 천재 유튜브 방송시키고 있다. otz Beeiba 하루 만에 일주일 분량을 뽑아내고 싶다. 그런 사람 천재입니다. 뒤에서 욕하지 말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어떻게 자라지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할까 하면서 지금 녹화시간 6분 2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는거 한 3분 몇분 지금 10분정도 했는데 오늘의 블로그는 마칠까요? 이것으로 오늘의 블로그는 마쳐볼까? 일단 한 10분은 했어요. 해방인강 오늘 분량 분량 다했다. 그 다음에 상남 할까요? 지금 말하다가 오늘은 다른 길로 들어왔어요. 보통 가던 길 말고 비슷비슷한데 그거는 평소에 가던 길은 큰 도로고 지금은 어떻게 골목길로 들어오게 됐는데 가는 길은 지금 시위중입니다. 시위가는 중입니다. 왜 일로 들어왔지? 왜 일로 들어왔지? 아무리 유튜브가 유튜브 아무리 공간이 무제한이라도 하드드라이버가 유튜브 드라이버가 내 것도 아니고 하드드라이버가 무제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도 너무 아무 말 없는데 계속 틀어놓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 신호등 앞입니다. 일단은 끌게요. 신호등 기다리는데 오늘의 시위를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21분이에요. 12월 5일 목요일 6시 21분. 오늘의 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위는 마치지만 범죄자, 살인마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 살인마들은 하루속히 자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수를 해도 감옥에는 갑니다. 그렇더라도 자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